안녕하세요. 디제이드 빌마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Q&A 질문을 답변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클로버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질문은 알아이며, 답변은 하준이라는 목소리로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휴대폰 어디에 있죠? 그건 저도 모르죠. 어쩌다가 유튜브를 하게 됐나요? 심심해서요. Q&A 여신 소감은? 저에 대해 물어볼 거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과제하기 싫어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질문 뭐 쓰지? 선 넘는 질문 아니면 질문이면 좋죠. 게임 뭐뭐하십니까? Q&A 여신 거 후회하십니까? 후회 안 합니다. 야 인간아, 배경음악 뭐냐? 짧은 곡 찾다가 보이는 게 저거라 크크. 카트라이더 대저택 부금은 언제 완성될 예정인가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Q&A는 왜 여셨나요? 심심해서 열어봤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강아지들 삑삑이 사라졌는데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음악적으로 장공한 계기? 이유? 초등학교 때 집 근처 피아노 학원이 있어 피아노 소리에 듣다가 이사가고 드럼을 배우고 싶어서 음악학원에 등록을 했지만 드럼이 프로그램으로 배우는 독학식이라 그걸로 배우다가 지금은 드럼 전공으로 졸업을 했죠. 피아노 같은 경우 음악학원에서 배우는 게 좋다고 해서 같이 배우고 2년반 배우고 지금은 미디 작곡으로 직접 치며 청은리 편 곡 등하고 있죠.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